작년에도 올해처럼 똑같이 세앗으로 심었는데 호박이 많이 안 났어요. 깊게 심으면 발화율이 좀 안 좋아서 적당한 깊이... 한 번 많이 보면 바로... 다시 반대로, 반대로... 올해 트랙터를 테스트를 하나 해서 나이 보고... 론을 임대를 해서 거기에다가 아스파라우스를 심었어요. 그 땅 안에 잠재되어 있는 쿨시슬이 엄청난 거예요. 아무도 안 말렸어요? 말렸는데 제가 고집이... 집진이야. 매생이 콩가루인데... 매생이 콩가루요? 매생이가 들어가 있다고. 되게 고소하다. 저희 마을 사람들이랑 콩의 매력에 빠지게 해드려보고 싶어요. 두부집, 국부집... 다 콩목이 관련된 음식품이에요? 네네. 한 큐티가 나오면 콩가루 집안을 설정해가지고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. 콩가루 집안을 설정해가지고...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. 콩가루 집안을 설정해가지고...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. 매есс이 대단한 집안을 설정해가지고... 정말 받았다. 어허관을 설정해주세요.